100부터 눈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지점의 김백준 차장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좀 좋지 않은 시장이어서 기존에 100부터 눈은 화요일 목요일 방송인데 오늘은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에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장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간 양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거래소에서도 외국인이 4,500억 기간이 2,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658억 기간이 485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여전히 지금 시장의 화두를 두 개로 나눠본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겠죠 기존대로 75BP를 또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약세를 좀 지속하고 있고 유럽과 러시아 이쪽으로는 이제 에너지 대란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인플레 우려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이 계속 작용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강한 종목들 섹터가 이제 태조이방원 이쪽에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좀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래도 또 시장에서 흐름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핫한 섹터가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테슬라의 모바일 앱에 애플페이가 올라오면서 애플페이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었고 오늘은 이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1년짜리 현대카드가 1년 독점 계약을 맺었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시스템 및 NFC를 사용할 수 가능한 단말기를 개발하고 12월부터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여전히 한국정보통신 네, 지금 상한가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KG니시스, 이게 벤사들이거든요 벤사라고 하면은 카드 결제 단말기에 위탁관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6개 업체가 키스정보통신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KSnet, KG니시스, 나이스정보통신, 파이서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정보통신과 KG니시스 그리고 이제 같이 움직인 종목이 이루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요,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 이루온은 이제 그래도 좀 은봉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정보통신과 KG니시스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입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번 잭슨 미팅에서도 75BP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75BP를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약간 해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관련주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물론 이제 장 초반 좀 반짝거렸다가 다시 좀 윗꼬리를 닿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제주은행 이러한 게 이제 대출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게 있고 좀 이제 가슴 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고려신용정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채권추심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경제가 좀 불황일 때는 채권추심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치 개념의 주식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중반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방송은 이제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서 언급된 종목은 절대 매수매도의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오늘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이러한 종목들이 반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민상 관련주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에코 플라스틱, 플라스틱 관련주 사실 플라스틱 재활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세림비엔지라는 종목이 상당히 반응을 제일 세게 보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에코 플라스틱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플라스틱 재활용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현대차, 전기차에 독점으로 플라스틱 범퍼를 납품을 한다 이러한 이슈가 되면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같은 플라스틱인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분석글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봉쇄에 따른 수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폴리옥시메틸레인이라고 하는데 POM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추후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급위가 되면서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 이거는 이제 오늘 조정이 좀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BHI 그리고 또 G2파워 이러한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주였던 버만 퓨얼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러한 종목들 같이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의외로 이제 KPF나 GS글로벌 석탄 관련주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석탄을 원래대로면 환경문제 때문에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워낙 에너지 인플레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석탄도 좀 더 다시 늘려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석탄 관련주들도 좀 오늘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스 관련주인 GSE 이런 종목들도 오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태양광이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시 좀 조정을 보이고 약간 보압 강보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러한 주도 업종들이 오늘은 좀 조정폭이 심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해서 XR 기기라고 이것도 사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메타그룹 예전에 페이스북이었죠 여기서 마크 주커버그가 여기에 대한 그 시장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VR 기기가 있고 AR 기기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XR 기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월등히 그 전작보다 개선이 됐고 뭐 가격 같은 경우도 가격은 조금 100만원 중반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출하량은 100만 대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이제 선익 시스템이나 뉴프렉스 같이 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부품업체들이 주목을 받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4x4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컨텐츠 이렇게 해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러한 기기를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메타버스 이로 인한 게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컨텐츠 주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애플페이가 있고요 애플 XR 관련주가 있고요 아까 장중에 그 애플카 뭐 관련해가지고 또 이러한 종목들이 또 반응을 잠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애플페이만큼 좀 핫했던 섹터입니다 핫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아가 이제 독일의 스타프트업 업체인 앙코루와 손을 잡고 600조 원 시장의 폐배터리 사업에 나선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그 앙코루 같은 경우는 독일 철도 물류 회사인 도이치반 산하의 기업입니다 여기서 기아는 이제 유럽에서 판매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수명이 다 된 전기차 배터리를 앙코루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납품된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 팩 테스트를 거쳐서 재활용을 하겠다 라면서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 ESS 부품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씩 성장을 합니다 2025년에 3조 원 정도 되고요 2030년이 21조 원 그리고 2040년이 87조 원 2050년이 600조 원까지 보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역시 많이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쓰레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지금 이 재활용 배터리 리사이클을 신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들 좀 보면은 유일 에너테크가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 성일 아이텍 상장기업사죠 성일 아이텍 신규 상장주입니다 성일 아이텍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형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제형텍에 투자를 한 게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배터리 재활용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도 관련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 못지않게 강한 게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니케일을 4000톤 그리고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의 폐 배터리 사이클을 갖출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회사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이 전구체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폐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에서 전구체, 양극재 승산이라는 그룹 내 수직 계열화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도 그 원래대로 하면은 예전에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면은 NPC, 오늘도 뭐 약한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성일 아이텍, 유일앤어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인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특징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코리아이스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우선 뉴스를 찾아보면은 태풍 흰남로 관련주라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그 비상장 업체 유니콘 기업인데 GP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JM솔루션이라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기가 코리아이스 이를 인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업체가 이제 그 GP클럽이 코리아이스 이를 인수를 하고 거기서 리튬 사업을 추가를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거를 절대 사야 된다는 아니고요 그냥 음 좀 많은 그냥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시간에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시가의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좀 재미삼아서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화장품을 만든 회사가 인수를 했고 여기에 리튬이라는 사업을 붙였는데 지금 2,000원대 주가가 8,5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좀 시장에서 좀 지치실 때 그냥 한번 이런 거는 어떤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령 종목이 윗골을 강하게 달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할 동안만 해도 상당히 위에 있었는데 우선 세계 최초의 스프레이형 탈모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래서 경구용이 아닌 스프레이다 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거래가 없다가 잠시 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양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LG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에 아주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6.1 CNS 윗골이가 상당히 길죠? 3기 사실 요즘에 시장이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장대 양복 만들고 윗골이가 많이 달리는 듯한 모습이 종종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세론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중요하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 3기 6.1 CNS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쉐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포르쉐를 IPO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가치가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포르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 그냥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참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급등주들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자면 거래가 많이 없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코스닥 전일대비 상승률 상위인데 반대로 코스피를 보면은 거의 그냥 ETF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내일이 지나면 추석 연휴가 되면은 또 유럽 글로벌 시장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항상 추석 전에는 시장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또 추석이 지나고 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100부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부터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